이번 시간에는 CSS의 최신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필터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필터 기능은 어떤 이미지 또는 뭐 텍스트일 수도 있고요. 어떤 그래픽 대상 에게 여러가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컬러 이미지를 흑백 이미지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뿌옇게 처리한다든지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는데요. 이 필터 기능은 뭐 혹시나 포토샵이나 뭐 기타 그 그래픽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셨다면 거기에 있는 기능들이 이 코드화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필터 기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도부나 뭐 이런 회사들이 대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필터 기능은 여러분들이 기존의 그래픽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에 익숙하시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가지 그 창의적인 작업들을 해 오셨던 분이라면 이 필터 기능의 가능성을 단박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어떤 그런 툴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필터 기능은 원본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코드를 통해서 효과를 주는 것이고 코드를 통해서 효과를 준다라는 것은 만약에 그 효과의 대상이 텍스트라고 한다면 선택할 수 있고 복사할 수 있고 검색할 수 있다라는 굉장한 의미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여러가지 그 효과들을 이 결합하고 애니메이션과 같은 것들을 결합한다면 아주 다양한 동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코드를 통해서 필터와 같은 기능을 사용했을 때의 어떤 힘이라고 할까? 잠재력이라고 할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필터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필터라고 하는 섹션에 제가 뭐 여러가지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자 이 중에서 css 필터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것을 한번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 이 css 필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것들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예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필터가 없을 때의 이미지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그레이스케일 흑백으로 만들고 그리고 뭐 인버트 이거는 컬러를 뒤집는 거죠. 그리고 어퍼스티는 이거는 이제 투명도를 지정하는 것이고요. 뭐 콘트라스트 그리고 블러 이거는 이제 흐릿하게 만드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필터 효과들이 있구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은 어 복수의 필터 효과를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건 보시는 것처럼 콘스트레스트와 세츄에이션 그리고 세피아 이러한 효과들을 조합했을 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필터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러분이 다른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어떤 아이프레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웹페이지에 다른 웹사이트의 내용을 포함했을 때도 이렇게 필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기능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필터를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비디오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보시면 비디오에 대해서도 CSS를 통해서 우리가 필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는 저는 잘 몰라요. 누가 잘 할 거냐면 디자이너나 뭐 미디어 아티스트나 이런 분들은 이러한 효과들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뭐 그 뭐랄까요 가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폭넓게 이해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것을 코드화했을 때의 어떤 힘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네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자 우선 저는 샘플 파일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미지 하나를 준비했는데 샘플.mt.jpg 라는 파일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도 자기 원하는 이미지를 쓰시면 되고 아니면 제가 제공하는 소스코드에 있는 샘플.mt.png 라고 하는 파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jpg죠? 자 우선 제목을 하나 정할게요. 마운틴 그리고 img 그리고 sicn은 여기에는 뭘 적을까요? 샘플.mt.jpg 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음 스타일 태그를 만들고요.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저기 있는 저 img에 대해서 어떤 필터를 주고 싶다. 필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필터는 현 시점에서는 비교적 최신 기능이기 때문에 일부 브라우저에서는 지원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브라우저에서는 지원을 하지만 벤더 프리픽스라고 해서 어 실험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앞에다가 접두사를 붙이거든요. 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접두사를 사용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웹킷이라는 것은 크롬이나 또 사파리에서 사용하는 벤더 프리픽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오페라 그리고 필터는 이제 나중에 이 필터 기능이 실제로 모든 브라우저에서 사용될 때는 이것들은 이제 없어지고 이것만 남겠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grey scale이라고 하고 그리고 grey scale을 뭘로 할까요? 예를 들면 100%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벤더 프리픽스도 반영을 하면 이렇게 되죠. 자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 스케일을 주게 되니까 필터스 필터로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흑백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100이 아니라 50%로 주게 되면 그럼 보시는 것처럼 그 흑백과 컬러가 50% 정도 혼합된 형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0이라고 한다면 자 보시는 것처럼 컬러풀한 이미지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음 지금 제가 한 효과는 이 이미지 뿐만 아니라 텍스트에게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h1 태그에 대해서 필터 자 필터라고 하고 이번에는 블러 라고 하는 효과를 주는데 블러는 특이하게도 효과의 강도를 이 픽셀로 주시면 됩니다. 제가 1 픽셀로 하면 저 정도의 블러 처리가 되고 이거를 10으로 하면 거의 안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걸 다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즉 텍스트에게 블러 효과를 줬지만 이 텍스트는 좀만 더 줄까요? 자 옛날 같았으면 이거는 이미지죠. 이미지로 해야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블러 처리를 CSS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제가 마운틴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h1 태그이기 때문에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블러 효과를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이미지에게도 주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블러를 카피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주고 얘는 뭐 백 픽셀로 하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img 태그에 대해서 img 태그에 대해서 어 그레이 스케일을 백 픽셀로 주면서 블러를 삼 픽셀을 백 퍼센트죠. 삼 픽셀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해볼까요? img 태그에다가 이렇게 img 태그가 있고 img 태그에 호버했을 때 이 필터 효과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코드는 이렇습니다.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보시는 것처럼 필터 효과가 적용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 필터 효과가 어 부드럽게 적용됐으면 한다. 그러면 어 여러분 아직 배우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트랜지션이라고 트랜지션은 장면 전환이라는 뜻입니다. 트랜지션에 대해서 모든 효과에 대해서 어 1초 동안의 장면 전환을 한다라고 이렇게 코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적용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즉 호버되었을 때 1초 동안에 걸쳐서 이 필터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필터 효과들이 있습니다만 꼭 제가 설명드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예제들을 좀 보면서 어떤 효과가 있고 그 효과를 적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SS에서 필터 기능은 아무래도 최신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터 기능은 포토샵이나 기존에 이미 있었던 그래픽이라는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서의 여러 가지 논의들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에 참조해서 그것을 CSS로 가져오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웹에 대해서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을 통해서 상당히 큰 신선한 느낌을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필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좋은 방법은 코드펜이라는 사이트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 코드펜에서 독보기를 누르고 여기서 필터라고 입력하시면 CSS 필터를 이용해서 진행된 이용해서 만든 여러 가지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효과를 통해서 아 CSS 필터를 통해서 이러한 그 잠재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보시고 그 중에서 인상적인 것들은 똑같이 해보는 것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조합하는 연습들 그러한 것들을 좀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